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벨릭스크를 이용해서 호야 분갈이 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21년 4월 23일에 3000원 주고 구입한 거를 예를 들어 이만한 포트에 그 호야가 있었고요. 그거를 바로 싹 갈아서 여기 이 저기 행잉합은 6호인지 8호인지에다 심었고요. 음 그리고 나서 이 6호 아니면 8호 인데요. 요거를 다시 10호로 그해 10월 9일날 분갈이 했고요. 그 다음에는 꽃이 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었는데 그 꽃봉오리가 다 있고 발달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분갈이를 22년 12월에 했어요. 그랬더니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던 물줄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잘 안되는지 분갈이 몸살인지 아니면 그 당시 저도 몰랐었지만 솜깍지 벌레의 피해인지 그 아이들이 꽃들이 봉오리가 떨어졌고 12월에 그 꽃봉오리 발견한 것들은 미발달로 끝났고요. 근데 제가 지금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23년 4월 21일에 분갈이 했네요. 그리고 나서 그 분갈이가 또 걱정되니까 저는 5월달에 또 분갈이 했고 또 그 당시 또 밑에 화분이 있는 그러니까 화분을 밑에다 놔서 그 거름망을 대신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저면 건설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개를 빼버리고 다시 했다가 아무래도 이거 깊이가 너무 이렇게 깊잖아요. 그래서 다시 지금 오벨리스크를 이용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는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불안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4개로 이용해서 했던 거를 오벨리스크 4개의 기둥이 있는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효수를 하려고 했더니 말이 길어져가지고 잘 안됐네요. 할 수 없네요. 다시 그냥 영상으로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